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알치하이머 치료 후보물질 아델Y01이라는 것에 대한 임상 일상 환자 투여와 환자 투여를 앞두고 있고요. 고형암 치료제 OCT598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의 임상시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파이파라인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제2의 렉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물질이고요. 오스코텍은 임상 단계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데이터가 있는 물질이라면 기술 수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후보물질을 개발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물질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알치하이머 치료제 아델Y01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인데요. FDA로부터 임상 일상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내로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 알치하이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오 단백질이 뇌신경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쌓여가면서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델Y01 같은 경우에 이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타오 단백질을 타깃으로 합니다. 타오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알치하이머 핵심 병리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세틸 타오만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선택적으로 저해에서 증상에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이제 지난해 1월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레켄비라는 치매약이 승인되면서 또 다른 기존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던 만큼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동아 ST가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타오 단백질 억제제를 개발 중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전임상 단계인 만큼 속도 측면에서는 오스코텍이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속도를 조금 빠른 건가 보죠? 네, 이제 뭐 국내에서는 가장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델 Y02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OCT-598은 어떤 물질입니까? 네, 말씀드렸는데 고형암, 이제 암 종류들을 치료하는 물질인데요. 이 598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 내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598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암세포 사멸 과정에서 활성화돼서 종양 재생을 돕는 프로스타글란틴 PE2라는 화합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EP2와 EP4를 동시에 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암의 재발과 전입까지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인데요. 현재 이제 대부분의 프로스타글란틴 E2 수용체 역제제 같은 경우에는 E2와 E4가 아니라 E4만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이 598 같은 경우에는 E2와 E4를 듀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EP2와 EP4는 뭡니까? 이제 프로스타글란틴에 있는 수용체 하위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위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스코텍이 전임상을 진행한 G 모델에서 전임상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표준 치료법인 화학항암제와 면역치료제 병형에다가 이 598까지 함께 투여했을 때 모든 G에서 완전 관외가 발견됐습니다. 또 완치된 G 모델 5개체에서는 같은 암세포를 추가로 이식했을 때 4개의 개체의 경우에는 종양이 자라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까지 통틀어서 EP2와 EP4 동시에 타깃하는 물질은 이 598과 또 다른 물질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쪽에서 개발되고 있는 또 다른 물질 하나는 임상 1A, 1상, 2A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598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EP2와 EP4를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물질은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네요. 네, 이제 뭐 흔치 않은 기전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곳은 개발 중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데 이렇게 신약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자금력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바이오텍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금 문제인데요. 네, 많이 들잖아요. 네, 임상을 개발하는 데도 많이 들어서 주요 파이프라인에서 전임상에서 본임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상당해지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오스코텍이 2A상까지 진행했던 세비두플레닉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적응증으로도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스코텍은 이제 그동안 매년 230억 원 안팎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매년 230억 원씩 연구 비용을 썼으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금력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금들 항상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오스코텍은 이제 자금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로 오스코텍은 현재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제 살펴보면 993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현재보다 연구개발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하더라도 향후 2년까지는 별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회사야 자금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업계에서 볼 때는 보통 신약 개발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3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약 개발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3년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 이거 또한 오스코텍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현재 보유한 현금을 다 사용하더라도 EU에는 유한양행으로 기술을 수출했던 렉라자를 통한 기술료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스코텍은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원 개발사인 제노스코의 모회사입니다. 100% 모회사 자회사인데요. 이제 2015년 전임상 단계의 렉라자를 기술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제 유한양행이 2018년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과 1조 6천억 원가량의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얀센, 오스코텍은 얀센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술료의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기술료의 6대 4 비율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또 이후에도 이제 업계에서는 렉라자가 FDA 품목을 아직 국내에서는 허가됐는데 FDA 품목은 받지 못했거든요. 곧 FDA 품목 허가도 예상되는데 이때 이제 오스코텍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스코텍은 자회사였던 제노스코와 수익을 5대 5로 나누기 때문에 한 250억 원가량을 또 FDA 허가 때는 또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사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FDA 품목 허가 되면 기술료를 또 받고요. 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술료 부분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매에 대한 로열티 부분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판매 로열티가 10에서 15% 정도가 오스코텍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올해 렉라자가 국내에서만 1052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따라서 이제 10% 정도로 단순 계산했을 때도 100억 원가량의 기술료 추가 확보가 가능한 셈입니다. 또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개발이 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을 때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이스톤이 많이 남았지만 언제까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오스코텍의 적자는 이제 이런 기술료를 확보하면서 그 폭을 확실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단 오스코텍 회사 자체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기술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